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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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는. 스월드에서. 근데 웬만하면 잘 안 맞더라구요. 딱 그 타이밍 맞춰서. 대가리 위에 터트려줘야 돼. 저기 잼트바이스. 저기 좀 멀다. 멀다. 아, 이 씨. 이 뚝 빼기 하고 안 나오냐. 여기 있다. 이 뚝. 이 뚝 이 뚝. 1층. 1층. 민머리를 과시하면서 달린다. 이 뚝. 이 뚝. 미렙도 빼기. AK. 칠탄. 존나 맞네. 칠탄 개 많아서 필요 없어. 왜? 까구 빨. 어? 어. 까구 빨? 파이트 세. 패드 던져봐. 까구 빨. 어디, 어디 까볼깔. 까구 빨. 제가 말 안 할라다가 말했어요. 흐흐흐흐흐흐흐. 오케오케. 까구 빨. 까구 빨. 뭔 또 걸쳤나? 근데 우리 레드사 어딨어? 아, 이거. 저는 뭐 안 돼. 항구도시 털지 안 되겠다. 그냥 입에 버릴게 하나. 어? 입에? 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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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레드, 레드 먹겠지. 뭐야 씨. 레드 먹겠지. 파밍은 다 끝났어. 지금 레드시랑. 대용량 탄창 하나 먹으면 돼. 오케. 3뿍 먹으면 더 좋고. 3레벨이야 그냥. 어디셔널하게 나와준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항상. 어깨 따는. 홀로그램 끼고. 어깨 따는. 시X 한창이 들려요? 왜? 포트, 포트 소리 들리는 거 같아서. 포트 소리 들릴 수도 있어. 뭐야 왜 안 먹었어. 포트 소리 들zia 네 bel르kennt ... 포트 소리 들려 있습니다. 내가 communico 걸지 못하게 만드는 거 TI steel. 그렇게 구 eye mundo 전하고 싶어 있어. 어우 말해줄지. 그리고 핵자리ichi 인 unos.. だ자리인 것 merge도 아닌. 들어, 벤을 그럼 근처에 Benim 괴 받 células양처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홀로그랩 홀로그랩 레드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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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안 올라가지나? 올라가지 같은데 그래 홀리쉣 쌈뚜 쌈뚜 어차피 형꺼잖아 왜? 내가 3달 쫓기 줄게 나 1달 쫓기 있어 어 그래 민장 3달 쫓기면 되잖아 왜그래 네 너희 안 보고 갔지? 여기 팔각장 팔각장 안 봤어 딴 거 빨리 불러 팔각장 안에 구상이 있다 구상에 충분해요 3개 나 구상 5개인데 4개 4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구상 진짜 재수 없으면 교정 길어지면 4개 있어야 돼 재수 아잉 아 대탄 5개 쪼어주세 배탄 5개 쪼어주세 3배까봐 꽉찼다 아 7탄 7탄을 드니까 3배까봐 금방 꽉참 7탄 쓰면 4개 저 5탄인데 꽉찼어요 4개 수나라도 제발 네 스크스 나왔어? 아니 부상 필요없지 그래? 네 필요없어 좀 가져갈래요? 어떤거? 삼뚝이랑 대탄이랑 대탄.. 잠시만 뼈께 뻐서 쪼끼 벗었어 쪼끼 벗었어 쪼끼 벗었어 쪼끼 벗었어 쪼끼 벗었어 쪼끼 벗었어 쪼끼 벗겨 아 왜 연못하니 이런게 난 잘 안보지 후라이팬 있어요? 어 있어 후라이팬 달고있어 빵댕이 빵실빵실하게 달고있다 어 이게 오타 아 오타 필요없지 뭐야 드리크 다 11개였어? 응 그러니까 왜 꽉차지 나 526이야 526 저.. 삼빵 11 삼빵 11? 응 몇개 뿌려요? 4개 뿌릴까요 일단 저.. 417 그거 가져가 봐 429되지 너 그렇게 내가 가져가 나 415 나 418 가자 가자 이제 오토바이 보러가자 오토바이까지 다 왔을거 같은데 우리? 어 저기있네 잼토바이 오늘 밤 주인은 나야 나 나야 나 아 노란핀 갈까? 어 뭐야 놀래라 아이씨 이씨새끼 아아아아 아야야야 너 조끼 때리는거 아니지 아하 피 먹어야 돼 어차피 드링크 많으니까 나 발가락 때릴 붕대 줄게 붕대 하나 빨아 자 나 붕대 있어요 붕대 있어 붕대 있어 붕대 빨아 발가락 때림 몸 때렸는데 어 야 씨 목 때리면 뭐 망가냐 난 발가락 때렸는데 응 파맹인데 풀 파맹이라니까 좌우되겠다 이러고 허무하게 뒤집으면 게빡심 그치 해야지 있을게 여긴 없을까 위에 있었어 위에 총소리 났다 여긴 없지 밑의 집이 있나 봐야겠다 아 밑에 집 오토바이 대저 있다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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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나왔다 쟨인가 싶었는데 사람이 나오네 뒤에 차대가 났나 혹시? 수생 때문에 가면서 안보이나? 아 쟤 오토바이 탈려가겠다 차 소리 왜 붙겠는데? 붙었다 아 간다 돌아서 간다 섰다 바로 앞에 간다 다시 온다 한 명 기절 장전 씨발 나 친구는 죽였어 친구를 왜 내려주냐 저기서 병신인가? 차 올라온다 다시 올라온다 저기로 간다 내 사베 있다 보정기 있고 아 군용 좀 다 터뜨려 버렸어 내가 사베에는 내가 보정기 먹어 얘 보정기 있다 풀 도핑하면 되겠다 야 너 가방 공간이 많아? 나 좀 주라 뭐 드릴거에요 나 저거 진통제 주라 세 개 드링크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세 개 가져가세요 세 개 가져가세요 너무 많은데? 저도 많아요 지금 여덟 개 오이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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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음기라 딱히 보정기 나중에 쓸 것 같아 분석자 나중에 써야 돼 어차피 형 있죠? 어, 나 있어 껍기 많이 터졌네 차 한 대인 줄 알고 그쪽만 보다가 야 우리 오또 잡혀서 중앙이야 원 게이드? 저 밑에 애들 세 개 쌓으면 좋겠는데 머리통 안내미나? 오토바이 소리 올려간다 우리한테 온다 다 킬 다 꺼 다 꺼 군용 쪽기로 갈아입어야지 얘 카고팔인가? 얘 사이 가네? 야 너가 내가 때린 거 아니지? 몽새라 밑에 애 때린다 밑에 애 때린다 잠깐 치킨 왔거든요? 잠시만요 조끼 바꿔야겠네 아이씨 새끼들 아 이거 다 터졌네 아 아 이거 다 터졌네 아 list 5 스탭 하고 amo 어 저 때 왜 뭐 없었어요? 없었어 어 새끼 놀래 날 건드리게 해봐라 아직 똑같죠? 저 새끼들 때문에 삼넥 합파 다 날라감 차소리 위에 우리쪽으로 도왔다 오른쪽으로 돈다 됐다 됐다 힘겨쓰지마 우리쪽 안온다 또 빈 심심하면 또 빈 애들 건물 안에서 계속 저 밑에 초밥 뒤쪽에 있어 초밥집? 또 올렸다 우리 또 올리네 우리 뒤에서 오는거 잘라준다 어 저기 위에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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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선 위에있다 아니 뛴다 킬 킬 킬 킬 킬 킬 한 대 온다 저 집 초밥집 간다 저 집 초밥집 간다 개피해 한눈 뒤에 있는 개피해 다 킬 나이스 영룡 오지게 처벌 했지 나 실탄 줘 가져올게 됐다 더 있을텐데 뒤에 더 있을거야 더 자를 생각해야돼 저쪽 도착해 벨 엣 이거 뒤 봐주는거 한계가 있어서 넓어가지고 저쪽 능선 쪽에 있고 젠이네들은 신경쓰지 말고 어 소리 난다 스카스 홍기 스카스 좀 뭔데 너무 땡기지마 너무 땡겨서 좋을거 없다 우리 아 온다 온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330x3 바로 앞에 어 봤다 봤다 킬 킬 나이스 아 근데 저 뚝배기 다 날라갔어 차온다 차소리 2 약간 죽였다 치체 여기 봐봐 여기 3뚱갱 있을건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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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뚱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3뚱만 먹고 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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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싸우는거 같은데 2뚱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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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 걸렸거에요 저 새끼 나올거야 들으실거 같은데 저 새끼 어차피 4뚱갱 아직 경기지역 밖에서 싸우네 경기지역 밖에서 기절 뒤졌네 아 새끼있다 잡지마 어디 어디 240방향 나무 뒤에 밑에있다 조심 이제 보지마자 50초 비절한 놈 한 놈 우리 쪽에 붙고 있었거든 가자 갈 준비해야돼 도핑해야돼 우리 27초 도핑 다 해놨어야지 도핑좀 할게 이거 젬토바이 타고 붙어버리자 그냥 집에다가 아니면 저 능선 뒤로 넘어가던가 가자 집에 꼬라만 가 네 집에 꼬라만 가 집에 꼬라만 가 네 집에 꼬라만 가 네 저 집 끝에 걸리네 난 잘 살펴봐야돼 함부로 나가지 말고 앞으로 들어와 들어와 그냥 들어와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천천히 저 집 두 명 있고 아마 저기 330방향으로 붙은 애 있을수도 있거든 그쪽으로 어 땡 그쪽으로 붙어있었으니까 보고 뭐 한 팀 네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한 명 남았다 네 팀 남았어 네 팀 열 여기 싸우고, 나가자 저 스판에서 오네 탄대 계절 선노 계절 저 240방향 있었어, 나무 뒤에 있어 온다 하나 본다 킬 킬 킬 다 킬 다 킬 여기 집에 있는 애들하고 나무 뒤에 한 명 아이씨 이거 나가겠는다 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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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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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꼬 똥꼬 들어가자 나 킬 좀 채울게 그럼 한 팀에 나무 뒤에 한 마리 한 팀에 나무 뒤에 한 놈 공생하고 있을 수도 있어 집에서 변화ho guess 집에 이 층에 있거든 이거 ению енить 공유 아 마무리한 위치가 확인이 안된다 큰일이네 저시기 아마 330에서 뭐야 뭐야 12킬 진짜요? 저 2킬 밖에 못했는데?